다른 맵으로 해볼게요. 이거는 뭐.. 항상 랭킹 순위가 높은 건가? 음.. 아.. 어.. 좋지 않아.. 와.. 컨트롤 보석 와.. 아 왜 안 밟혀.. 어이가 없네.. 아.. 이게 왜 상위권일까..? 잠깐 쟤를 밀고 가야 되나..? 아니지..? 아.. 음.. 부르는 거 옮기네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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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ㄷㄷ 음... 아, 맵 이름이 그런 거 같더라고요. 근데 저는 메트로이드? 그게 뭔지 모르거든요. 그래서 사실 뭐 공감이 안 되는데...